국내 연구진이 말초신경의 신경신호를 고해상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소희 교수팀은 유연성이 있으면서도 바늘처럼 침습이 가능한 신경전극을 개발해 말초신경 표면에서 신경신호를 장기간에 걸쳐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개발한 말초신경 인터페이스 기술은 로봇팔이나 로봇다리, 첨단의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뿐 아니라 신경전극을 통해서 신호를 역으로 주입해 로봇이나 의술을 통해서도 촉감과 온도 등을 느끼게 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